공군이라는 이름에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입니다. 공군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공군사관이 너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? 사실방 할 때 들어가자마자 저 감독님이 들어가자마자 저... 이걸 붙일 때, 테이프 붙일 때 정말 가보시면 딱 붙이면 군인의 무한한 생각을 이때 맞습니다. 공군은 오늘 잘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. 항상. 아니신 거 맞죠. 중산이요. 평소 공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.